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유산소냐 무산소냐 그것이 문제보다. 그런데 이 둘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걸까요? 보통 혼돈하시는 게 우리가 말하는 웨이트 운동을 보통은 무산수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꼭 무산수성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산수성 유형이 강하긴 하지만 결국 그것도 산소를 이용한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30초 이내에 힘든 운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개념은 1967년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 케네스 H 쿠퍼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20kg의 과체중이었던 그가 달리기로 체중을 감량하면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나사와 함께 심장병 치료를 위한 운동요법인 에어로빅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에어로빅스란 산소호흡을 늘리는 운동법이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12분 달리기 테스트입니다.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12분 동안 달릴 수 있는 최대 거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점을 제시한 거죠.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의 개념을 정리해보면요. 유산소성 운동은 근육이 에너지를 내기 위해 운동 중 섭취한 산소를 오랜 시간 이용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산소성 운동은 역도나 팔굽혀펴기와 같이 에너지를 내는 동안 근육에 부산물을 쌓이게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어야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지속할 수 없는 단시간 운동들은 몸에서 급히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하지 않아도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우선 쓰게 되는 거죠. 만약 지방을 좀 더 많이 태우고 싶다면 가벼운 준비 운동 후 무산소의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소모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군요. 해야 할 운동도 하고 싶은 운동도 많지만 어떤 운동을 하든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선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은 어떤 운동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배드민턴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 체력 테스트를 따라가 볼까요?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고 보기만 해도 숨이 차네요. 오랜 시간 이어지는 운동에도 호흡기관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심폐지구력 테스트.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면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 운동을 더 오래 즐길 수 있고요. 근육이 수축할 때 발휘하는 최대의 힘을 알아보는 근력 테스트에는 팔의 근력을 측정하는 악력과 등쪽 근육의 힘을 이용한 배 근력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요. 배 근력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배 근력이 좋아지면 달리기, 던지기 등의 운동 능력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도 유독 피로를 잘 느낀다면 근지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육이 일정한 속도와 강도의 운동을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는지 윗몸 일으키기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근지구력을 강화하는 데는 수영이나 달리기가 좋다고 하고요. 이번엔 짧은 순간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순발력입니다. 높이뛰기와 멀리뛰기를 통해 근육의 순간적인 수축 강도를 측정하는데요. 축구 선수들의 빠른 패스와 스피드, 재빠르게 동작을 바꾸는 능력들도 바로 근파워에서 기록됩니다. 때문에 실제 훈련에서도 근력과 스피드에 초점을 둔 동작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개구리가 뛰듯이 순간적으로 점프! 하체 근력 발달에도 짱이라고 하는군요. 공을 향하는 시선, 정확한 스윙과 빠른 스탭. 0.4초 만에 날아오는 공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배틀을 휘둘러 맞추는 것은 한 가지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윙에 결정적으로 미치는 역량이 눈과 손의 협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협응력이란 시각으로 인식한 정보를 순식간에 신체 동작으로 옮기는 능력을 말하며 협응력이 높을수록 상황 대처를 요구하는 스포츠나 게임 등에 강하다고 합니다. 운동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기초 체력이 탄탄하면 더 많은 운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헬스장 회원님들이 가장 애용하는 유산소 운동기구의 꽃, 러닝머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계와 혼연일체되어 열심히 제자리를 걷고 달립니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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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빨리 뛰고 천천히 뛰고 오늘도 만족한다. 열심히 운동해놓으라고. 러닝머신이라 불리는 트레이드 밀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상받는 운동기구이지만 그 시초는 1800년대 영국에서 죄수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한 노동기구였습니다. 당시 수감자들은 수감생활 동안 고된 노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기술자였던 윌리엄 큐빗이 죄수들이 원통위로 올라가 바퀴를 돌리면 그 동력으로 곡식을 빡게 되는 트레이드 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구는 하루 6시간씩 매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면서 고문기구라 불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1950년대에 심장과 폐질환을 진단하는 의료기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20여 년 후 앞서 보았던 쿠퍼 박사의 에어로빅스 책이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조깅 열풍과 함께 트레이드 밀이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레이드 밀은 맞춰놓은 속도에 따라 레일이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피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 속도에 맞춰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단 단점이 있다면 벨트가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지면을 걸을 때보다 하체 근육이 적게 사용된다는 것 그리고 잠시 한눈을 팔면 아이고 아, 좀 나쁘겠다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모두 해결한 주인공 무동력 트레이드 밀입니다. 이야,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전기 에너지 대신 사용자가 직접 벨트를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요. 일반적인 트레이드 밀처럼 10분, 20분 이렇게 장시간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위별로 10초 운동과 10초 휴식, 20초 운동과 10초 휴식 이런 식으로 라운드별로 세트를 끊어서 운동을 시키는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한 휴식을 주고 또 트레이닝을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주고 불완전한 휴식과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신 지구력과 파워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벌 운동은 1시간 동안 같은 속도로 달린 것보다 에너지 소비가 1.5배 더 많고 기초대세율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다고 하는군요. 걷기나 달리기, 인터벌까지 좋은 운동이라는 건 알지만 신체 조건상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번엔 무동력이 아닌 무중력의 몸을 맡겨보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구, 나사에서 개발한 중력 조절 보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의 체중을 최대 80%까지 줄인 상태로 보행 운동을 할 수 있게 한 무중력 트레이드밀인데요. 최대 몸무게는 180kg까지 OK! 특히 관절 부상을 입은 스포츠 선수들이나 수술 후 재활치료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지는 데 반해 운동 시간은 줄어드는 현대인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약 839만 명으로 집계 생활 변화에 따라 관련 질환의 흐름이 변하면서 최근에는 체형을 교정하는 운동기구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몸통의 속근육을 자극하면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려 자연스럽게 체형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단순히 줄을 잡아당기는 쉬운 운동처럼 보이지만 이 한 번의 동작이 몸의 90% 이상의 근육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몸의 중심 코어를 강화하는 대표 운동 플랭크입니다. 등, 복부,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켜 중심을 탄탄하게 하는 운동이죠. 포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1분도 버티기 어려운 동작인데요. 몸통에 근력이 딸리면 점점 어깨와 팔, 다리 쪽으로 힘이 쏠리다 보니 사지가 후덜덜 얼마 못까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일본은 너무한 거 아니야? 만 8시간째 버티는 중이라고? 일반인에겐 너무 어려운 플랭크 하지만 요런 방법이 찌렁 기구에 올라타 플랭크 비스무레한 자세를 취하고 고글을 쓰면 가상현실 세계로 입장 게임을 즐기며 승부욕이 불타는 동안 무려 10분 이상 플랭크 자세를 취할 수 있고요. 심지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나요? 단, 장시간 운동은 삼가해 주세요. 왜냐고요? 너무 어지러우니까 제잘거리던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진 놀이터 뛰어놀던 학생들을 잃은 텅 빈 학교 운동장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온종일 책과 실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놀거나 운동하는 아이를 걱정하거나 비난하는 부모도 있죠. 하지만 WHO의 신체활동 건강 지침에 따르면 5세에서 17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매일 적어도 60분의 신체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에는 아이들을 평생 가르치려면 맘껏 뛰놀게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학습능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크게 뇌를 싸고 있는 바깥 부분인 회백질과 회백질의 안쪽에 있는 백질이라는 신경 섬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질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백질이 많을수록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고 두뇌 조직 간 연결성도 긴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국제신경과학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체활동을 많이 한 아이들일수록 백질의 양이 많았으며 운동을 하면 백질의 양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신체활동과 학습능력의 관계를 강조한 정신의학과 존 레이티 교수는 실제로 미국 전역의 시범학교에 영교시 체육 수업을 도입하고 교실에 스탠딩 데스크를 설치해 아이들의 운동량을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운동이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을 증가시켜 신경세포 사이에 연골고리를 강화해 기억력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이망,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과 더불어 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뇌에는 신경세포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2015년 미국 보스턴 대학의 의학자 니콜 스파르타노 박사는 다소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40대의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60대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반대로 말하면 중년기에 높은 체력을 갖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뇌가 축소하는 비율이 낮아져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말일 텐데요. 우리 뇌의 해마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신경세포들이 생성되고 제거되면서 기억과 학습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화에 의해 점차 세포수가 감소하면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해마에서 더 이상 세포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알츠하이머 침해라는 기억력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경세포가 죽는 것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괴사를 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경세포끼리 신경연접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뇌개체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뇌세포가 하나 죽었을 때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옆에 있는 세포가 죽거나 또 기능적인 퇴화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또 침해거든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질환, 침해. 뇌의 노화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뇌의 신경세포가 손실되면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첨단 촬영장치, 동물 실험 등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 신경세포가 운동을 통해 쉽게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노년에서도 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해마의 부피가 컸으며 이것은 세포 생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떤 신경세포 하나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개의 신경세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뇌의 기억이나 감정, 운동, 여러 기능들도 여러 신경세포들이 같이 활성화가 되면서 어떤 네트워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도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차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선진국은 운동입니다. 운동 부족이 침해에서는 가장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50대 때부터 충분히 그거를 준비해야지 노년기에 침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인들, 그러니까 정말 40, 50대 젊은 분들도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침해 예방에 중요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뇌가 젊은 상태로 있을지 늙어갈지 노후의 운명은 당신의 마음가짐과 실천에 달렸다는 것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입니다.